반갑습니다. 남양입니다. 제가 24일 화요일 저녁 8시 그리고 2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해요. 24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1학년 고1 친구들을 위해서 부동식 파트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1차 부동식에서 얘들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동식과 미정기수 포함되어 있는 부동식 그리고 2차 부동식, 2차 방정식 판멸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과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파트 저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25일 수요일에는 우리 2학년 친구들 삼각함수에서 삼각형의 활용 많이들 힘들다고 해요. 그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이랑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 그날 저하고 연습 좀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제가 24일 화요일 저녁 8시, 2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얘들아 교환은 이미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날 저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해 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우리 신나게 수업에서 만납시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